오늘은 이번에 산 캐리어를 소개해볼 거예요. 보기만 해도 레트로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라는 게 느껴져요. 가죽 손잡이라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캐리어의 잠근 장치는 TSA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. 안쪽에는 감성적인 지도 패턴이 그려져 있는데 다른 캐리어와 다르게 지퍼가 가로로 달려 있어요. 수납 공간도 많고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아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일본의 히노모토사의 휠을 쓴다고 해요. 세계적으로 명품 캐리어에 납품되는 캐리어 바퀴 전문회사라고 해요. 여행 갈 때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